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 Waltz 고추장 마늘 넣고 국간장 하나 어머 어머 두 개 Nav Dr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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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사를 봐야겠어요 빨리 넣어주세요 맛있어요 마지막에 넣는분들 계시던데 빨리 넣어 맛있어요 음 맛있겠다 이거 형 좋은 레시피 어디 리뷰 좋은 레시피 리뷰가 100개 달렸더라 똑같이 따라하는건데 맛있대요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물티슈가 어디서냐 물티슈 없어 물티슈 던져 빨리 하나 던져주세요 맛있겠다 맛있다 냄새 짱이다 비와 비와 빨리 던져봐요 더워요 돼지 누워있는거 돼지가 누워서 피자 먹는건데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너무 맛있다 냄새 대박 냄새 짱이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대박 밥도둑 내 알 밥 양념갈비 오 그거 녹이려면 한참 걸려 그거 먹으려면 한 6시간 전에 말했어요 그거 먹으려면 한 6시간 전에 말했어요 그거 먹으려면 한 6시간 전에 말했어요 Bookbird 알갈빈이 부와야지 어 알갈빈이 너무 맛있다 그럼 해당 금리 고장뇨이 반가워요 고추장 하나, 설탕 0.5, 마늘 하나, 국간탕 하나, 술 하나 참치, 양파, 감자 2개, 대파, 고추, 두부, 물 400mg 못봤으면 종양목도 카보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불이 나서 딱 맞아요 떡볶이는 타니까 약 뿌려야 돼요 금방 타요 왜그래 냅둬 배고파 간섭이야 다 물어봐요 더워 비와요 담으세요 어서오세요 아름다운 불금이에요 너를 만나 차주로가 멋지더라 그래 나를 그대를 돌아갈 줄 몰라 고맙습니다 가사 맞나 차주로가 내 닮아서 아주 억수로 멋지게 생겼더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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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만els Robinson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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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게 Carla lange 끔찍하게는 2개 정도 자그마한 이는 1개만 떡갈비가 그냥 조맛탱이에요 너를 만나 행복했어 잘했네 너를 만나 하지마 잡수리 하지마 시끄러 오늘 메뉴는요 그렇다 찌개 그 다음에 떡갈비 오이 고추 아삭고추 내 머리에서 떨어졌네 괜찮아 김치 갓김치 고추 너를 만나 행복했어 고추장찌개 존맛탱이죠 존맛탱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고추장찌개 불금 잘 보내시고요 따가오는 주말 즐겁게 행복하십시오 너를 만나 너를 만나 하지마 하지마 행복했어 여러분들 만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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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널 만나 쭈쭈쭈 erer 쭈쭈 지금 해야지 혼 SO 존맛탱이네 지영이 면소왕 우경이 면소왕 그래 못가지마자 면소왕 고추장찌개 한번 먹어볼까 어리만 주스 무해야되는데 못먹었다 내려먹자 너 니 간거 맞나? 밥먹는다 비니밥먹듯이 서방밥먹는거 좀 챙겨라 너를 만나 행복해서 너를 만나 어디있어 마 음 음 음 엇끝 엇끝돼있어요 뭐 비니밥 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비가 와가지고 좀 축축하죠 그래도 즐겁게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또 어우 먹ater 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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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수컷 남잡니다 어서오세요 아 뭐먹고 텐트갖고 낚시갔나 비오는데 대단하네 우리도 전에 비오는데 텐트찼으니깐 수분섭취 많이 하고 건조함 없어서 좋겠네 갓김치 여깄다 이거 떡갈비 갓김치 아삭아삭하고 참치 고추장찌개 참치 어디있노 우리 내 고기 떡볶이 있다 고기 이거 어봉이 좀 있지 참치 참치 좋네 아 좋네 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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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날리고 인마 내껀데 인마 이 자식이 지껀 좋아하나 우리는 뽀뽀하면 그토리야 이쁜 이쁜 애들 몰라도 그토리야 크롱크롱 어서와 멍적쟁이 어서와 이친이 어서와 유튜브 알람이 안갔지 응 광이 여성아 아으 뜨거워 어 아 소사생이 누구거보고한거고 아 리뷰 제일 많은거 음 아으 좋다 이거 처음 하는거가? 국토당은 처음 해드렸네 소주완진데? 응 소주가 와 내일 먹어야지 축구 축구 몇시 하나? 1시? 응 몇시간 안남았나? 아니 오늘 말고 내일 밤에 아 내일 새벽?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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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마라 맛있다 맛마라 맛있다 맛마라 맛있다 너를 만나 경일아 행복했어 아 로우 어이 건막낑이 아이 러브 디스 난 이것을 사랑합니다 쌈용 어서와 유 라이크 지루 참찌가 타시면 맛있네 비오는 날하고 딱 맞네 미식이 들어가라 어서오세요 메뉴 참치 고추장 찌개 석갈비 오이 김 김치 갓김치 아삭고추 찌개 뜹니다 뒤에 인형 너무 귀여워요 요거 말입니까 귀엽죠 영어가 와이기 많노 영어로 영어로 호모 준수 떡갈비 회 넘어지믄 그래갖고 훨씬 맛있어요 한옥에 한옥 인형 이름 복부임 애기복부임 애기복부임 코에 왜? 애기복부임 아 애기먹부이 저번에 가르쳐준 부대찌개 인터넷에서 못 찾겠어요 미가당 부대찌개 맞죠? 응 미가당 그 공장에 만들어서 나오는 걸 묵을라카노 직접 한번 해봐라 그래 음식은 손마다 이거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좀 해봐라 공장에서 나오는 걸 묵을라카노 그래 맛있게 묵을라 맛있게 묵을라카노 맛있게 묵을라카노 맛있게 묵을라카노 안 돼 아빈이 완전 귀염댕이였다 어 느끼 많아 느끼 많아 느끼 많아 이거 허리 받치고 해야지 못할 짓이다 아우 허리 허리를 완전 확대한다 우리가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카메라 똑볼어봐라 카메라 똑볼어봐라 응 무대 아직 묵고 있네 아 다 먹어 천천히 먹어 다 먹었어 그래 그래 서른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아 아 잘했어 다 먹었나 나를 만나 먹고 사기 힘들듯 방송 8년차 이요 1 4 3 발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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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톡숭아리대로 하겠습니다 자리해라 네 차렷 덩주머리대로 턱돼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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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어색했다 자리해라 자리해라 일로와 자리해 차렷 턱돼 예 스토밋 턱 줌이 만다 잠시 턱 police tiếng đ ups tor 감사합니다.